압도적 재미 매불쇼우 자 그러면 한국사는 여기서 접해야 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역사독립군 백이성의 나만 말하는 한국사 역사독립군 백이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조금 안 좋다가 좋아졌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번보다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무슨 강의가 있다고요? 네 출간 기념 강의 전라북도 전주에서 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삼성홀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무료입니다 전북대학교? 네 7시에서 9시까지 합니다 저녁 7시에? 네 이번 주 목요일? 네 네 건강 괜찮죠? 네 네 많은 이들 오시면 건강이 한꺼번에 나아지겠죠? 많이 오셔서 네 많이 팔아주시면 네 한꺼번에 확 좋아져가지고 제가 병원 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하시는 면 다 갈 수 있어요? 네 오 지역 주민 200명이니까 뭐 네 뭐 누구든지 다 전주 사람이다 하면서 오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전북대학교 저도 갈게요 박기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박기수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1980년 11월 14일로 갑니다 1980년 11월 14일 그러면은 5.18이 끝난 때인데요 네 한참 끝나고 난 뒤죠 지난주에 예고했다시피 불교계 탄압으로 가겠습니다 불교계 탄압? 네 국가보안사령부 전두환사령관에 의한 불교계 탄압 그 요거 끝나고 조금 있다가 시작되는 것이 언론 탄압입니다 아 언론 탄압 지금 제가 당하고 있나? 지금 최웅님이 당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역사에 한 줄에 들어가겠죠 당연하죠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한 20년쯤 뒤에 백희선 강사가 강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KBS 9시 뉴스 앵커를 비롯한 모든 앵커들이 지금 다 교체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불상사에 대해서 아 정말 그러면 이광종 씨도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광종이 아니라 이광용 이광용 씨도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광용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1980년 11월 14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80년은 정말 불행한 우리 민족의 한 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사북항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18 광주민주화 항쟁 그 다음에 좀 안 좋다라고 했던 게 바로 10월 27일에 벌어졌던 12.7 법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난? 법 법난 법난이 뭔가요? 이게 불교계를 전도하니 모두 탄압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백담사에 가는 사람이 왜 불교계를 탄압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환장할 놀아집니다 이상한데? 아니 1980년 10월 27일 날 전국에 사찰한 5천여 개가 일시에 군인들로부터 습격을 당합니다 그렇게나? 세대적으로? 세대적으로? 네 10월 27일 새벽 4시에 아니 그때 왜 새벽 4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군사작전이란 그러니까 보안사령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침노를 당한 절의 스님들이 다 그랬답니다 공비가 왔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당했습니다 그 때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끌려 나오고 이러면서 법난 즉 종교계 탄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1980년 10월 27일 날 종교계 탄압이 시작되고 11월 1일 날 탄압이 종료되면서 11월 14일 바로 오늘 11월 13일입니까? 14일 날이 바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안사령부에서 스님과 관련된 수사 결과 스님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찰은 매우 타락한 문화의 본거지로서 간첩들이 들어오면 숨겨주고 용공분자들이 많이 숨었고 그다음에 스님들은 모두 다 재산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땡중이다? 네 땡중 이 땡중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네 땡중 그러니까 중을 가지고 땡중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시절에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 27일을 생각 10월 27일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땅을 치워 통곡할 일이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부정, 비리가 많아서 탄압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탄압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때 당시에 조계종의 총무원장님이 월주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월주스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조계종의 총무원장님 우리나라 조계종이 1962년까지 지배적인 종파였다가 조계종 하면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 많죠 지우 진울스님 같은 경우 고려시대에 있는 진울스님 그다음에 조계종 하면 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스님이 성철스님이라고 아 성철스님 이런 스님들이 있는데 총무원장은 저 월주스님이었는데 월주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저지릅니다 저질렀다 아니 이게 저지른다라고 말할 수 있나 월주스님 사진 크게 좀 해보십시오 중요한 사진인가 봅니다 월주스님이 저 월주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1980년에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5.18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 신군부의 학살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리고 5.18에 광주의 스님들을 동원해가지고 광주의 시민군들을 많이 보호합니다 사찰에서 이런 이유라면 눈밖에 낫겠네요 그러면서 전두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새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게 5월 17일 날 계엄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월 27일 날 아침에 제5공화국 헌법이 발표돼요 헌법이 발표되는데 헌법이 되기 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시임했다는 걸 전부 다 찬양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종파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요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건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재단이 일단 반발을 하고 그런데 저 월주스님이 이걸 전면 거부하는 거예요 전면 거부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월주스님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데 왜 종교가 정치를 이렇게 무슨 시다발이처럼 이렇게 돼야 되느냐 시다발이 일본말인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다발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발표되는 날 신문의 전면 광고 그 최후 통첩이 10월 26일까지였는데 결국에는 월주스님이 조개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9번 아이언의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 9번 아이언의 공포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 왜 골프클럽 오면 1번 아이언부터 9번 아이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골프채로 누구를 때려요? 골프채를 가지고 전국의 암자를 급습하는 거예요 누가요? 군인이? 군인이 골프채를 들고 가? 네 9번 아이언을 들고 가요 9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사진 좀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9번 아이언이라면 가장 짧은 아이언이에요 아 가장 짧아 1번이 제일 긴 거고 9번이 제일 짧은 거지 그러니까 짧은 아이언을 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을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총을 들고 가면 안 되고 9번 아이언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스님들 머리가 벗겨졌잖아요 그 머릿속을 그대로 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잔혹한 짓을 합니다 다친 스님들 많았겠는데요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치고 수천 명이 끌려갔고 뭐 그 다음에 11월 14일까지 거의 한 한 20일 동안 월주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도망도 못 가고 보안사령무엘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 고문을 당했다고 고문 당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뭐야 삼보스님인가 하는 사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두드리막고 와 심각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스님은 그것 가지고 할복도 하고 그 이제 억울하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뭐야 스님들을 갖다가 탄압을 하고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아 이게 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네 국민적 공분 12.7 법란이라는 거는 84년도에 와서야 진상 조사 그랬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전에는 이게 있는지를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 이 속세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됐구나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14일에 보안사령부의 일방적인 그 왜곡 보도 말 그대로 뭐 용공분자를 뭐 보호해줬다는 둥 뭐 민주화 인사들이 뭐 뭐 과격용공단체가 도망가면 보호해줬다는 둥 왜곡했구나 뭐 간첩을 뭐 이런 것만 보도가 됐지 네 그러니까 80년 10월 그럼 국민들은 당시에는 아 저 나쁜 스님들 잘 처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 80년 12월부터 불교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돼버렸던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니까 네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데 너무 억울했죠 특히나 경기도 남양주에 가시면 흥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흥국사 흥국사는 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경기도 고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 별내에도 있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는 흥국사에 한 35명 정도 되는 그 뭐 고성 대덕들을 다 모아다가 불교 자체의 삼천교육대를 시행합니다 삼천교육대 불교 자체에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삼천교육대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법무관 군종 법무관 하나가 완전히 막 이렇게 눈물로 매달려가지고 자체 절에다가 이렇게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에 딱 일정한 시간에 뭐 이렇게 포복을 기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선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우리가 절에 가면 고성 대덕 스님들이 이렇게 뭐야 아주 높은 스님들이 참선을 먼저 하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당시에 갇혀 있었던 스님들의 명부라고 하네요 네 저게 이제 갇혀있던 스님들 명부입니다 절은 일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둘 다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종교를 저런 식으로 핍박을 했다는 거지 저거만 안 들었다고 대단해 정말 대단한 놈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말 잘 듣는 이제 종교로 개종을 시키거나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개종까지는 아닌데 한 50명을 강제로 환속을 시켜버립니다 환속? 그러니까 법복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그런 스님이 아니다 하고 성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을 모시려고 속세하고 연을 끊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거의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사형선고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가 맨 처음에 12.7 법란을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해인사에 저 어렸을 때 불교 신자였거든요 해인사에 청소년 무슨 불교 캠프인가 한다고 갔더니만 거기에 젊은 스님 하나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이거를 막 나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들고 와가지고 쳤다는 거야 이게 무슨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정치 스님도 많이 생겼겠다 많이 생겼어 특히 1980년 5월 10월 27일 그때 당시에 불교계의 배신자들이 생긴 그렇지 꼭 생긴다고 그런 놈들이 있더라 5명이 주도하는 불교 신자들의 배신자가 생깁니다 그 불교 정화회의 사진 한번 예 요겁니다 뭔가요 사진 크게 키워주십시오 얼굴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얼굴이 좀 크게 보이면 보이죠 아 얼굴 봐야 되는데 대한 불교 조계종 자 저기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정화 중앙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뭔가요 예 저게 전두환이 세운 관제단체입니다 아 어용 어용이죠 어용 어용스님 어용스님들이죠 스님한테 어용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다 스님이 어용인 거예요 그리고 저 때 정말 솔직한 얘기인데 성철스님이 있잖아요 성철스님이 딱 어떤 거리를 둬버렸어요 아 멋진데요 아니 저 불교 정화 정화 회의뿐만 아니라 12.7 법란에 대해서도 그냥 거리를 둬버리고 아 법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지 않고 안 냈어요 어용단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네 제가 정말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성철스님이 이거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철스님은 다음에 네 그것도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뜻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아무리 큰 뜻이 있었던 기록선이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제가 정말 저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젊었던 시절에 불교를 믿었던 불교신자로서 정말 12.7 법란에 대해서 제가 정말 큰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네 많이 냈는데 부산 지역의 불교신자들은 12.7 법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직도 네 그만큼 언론 통제가 심했고 그만큼 학문적인 통제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12.7 법란에 대해서 네 정말 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전두환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관계로 제가 큰 목소리를 내봤자 별 소용은 없다고 지금 뭐 순만쇼도 뉴스가 나옵니다 순만쇼도 뉴스가 나와요? 대단한 분으로 지금 거듭났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럼 최홍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지는 애입니다 아 이거 무슨 말씀을 네 네 아니 그럼 뭐 저는 뜨는 애입니다 아유 참네 아니 그 며칠 후에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개봉한다고 난리던데 거기 또 제 친구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쵸? 친구 누구? 정우성이라고 아 정우성 네 대작이 나온다고 정우성의 친구입니까? 정영진하고 닮은 꼴이 아니고 아 정우성 정우성 황정민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 시기 때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의 봄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1980년 4월 아 1980년 네 1980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3월 말에서 4월 초 왜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까? 아 이걸 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79년에 박정희가 죽고 11요 79년 12월 12일 날 신군부에 구태타가 일어났지만 80년 초부터 80년 초에 김대중 김영삼에 의한 민주화의 열기가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때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동유럽의 그 분위기를 뭐 프라하의 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다시 민주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3월부터 80년 4월까지 지금 한나라당의 원로로 돼있는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회군 서울역에 그거를 했다는 거죠 서울역에 민주화 시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때 서울역 회군이 되면서 다 막 저항 분위기가 부지부지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서울의 봄이 왔는데 서울의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았으니 정말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아니 서울의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역에서 회군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을 주 그 뭐야 탄압의 타겟으로 삼았던 신군부가 광주로 내려가게 됐다 아 회군으로 네 그러니깐 참 뭐 심재철씨 같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뭐 서울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광주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는데 제가 참 또 생각하면 화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일련의 사태 사북사태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항쟁 그 다음에 다시 12.7 법란 그리고 또다시 벌어지는 저기 언론통폐합 사태 아 언론통폐합 그 다음이고 이거 이러한 사대사태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 안타깝 정말 서울의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제임스 하우스만 이라는 네 제임스 하우스만 이 새끼가 81년도 5월달에 우리나라를 떴단 말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년에 이 뭐야 민주화를 압살한 이것도 제임스 하우스만의 작품이 아닌가 나 그 생각을 해요 아 최소한 묵인 정도 네 46년부터 80년 그 12월까지의 모든 이런 것들이 하우스만의 작품이 아닌가 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스님들이 삼천교육 때 끌려갔다는 게 참 너무 비극이네요 이런 거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아니 교과서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사북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어떤 분이 사북 사태가 아니라 사북 민주화 항쟁으로 불러달라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5대 진실화위원회에는 그게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용어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좀 씁쓸한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봐야겠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제가 오늘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목요일 전북대학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님이 진짜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뭘 제가 도와줍니까 맞습니다 역시 지는 해답은 발음 지는 해답은 아니 상처로 알겠습니다 말은 좀 함부로 하시네 일단 저기 대기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입국군이 보호 우리의 아마존